그립의 차이 실제는 그립의 차이가 아니라 아웃솔플레이트가 전달해주는 느낌의 차이인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 똑같은 제품을 어떤 인조구장 상태에서 테스트에 따라서 아웃솔플레이트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방향진환을 뭐 어떻든지 어떻든지 그런 리뷰어들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잔디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내가 어떤 잔디에서 테스트를 했냐 똑같은 제품을 굉장히 부드러운 유럽의 4세대 잔디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우리나라 2세대 풋살장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3세대 칩이 들어가 있는 데서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은 축구화가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이거죠 그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라운드 상태를 각 개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축구화의 종류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말로 하면